아모르 파티 트롯 여왕 김연자 신앙으로 고난 극복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조지 뮬러 역주행 신화의 원조 트롯 역주행 신화 김연자 아모르 파티의 역주행 아모르 파티는 2013년 5월 23일에 김연자가 발표한 싱글 음반이다 신철 이건우가 작사를 윤희상이 작곡을 맡았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 리체의 사상 가운데 하나인 운명에 대한 사랑 즉 아모르 파티를 소재로 한 노래로서 트롯과 이뎀을 결합하여 높은 중독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김연자는 2017년 9월 5일에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노래 아모르 파티에 담긴 비화를 전했습니다 김연자는 생전에 윤희상이 작곡한 이은미의 노래 애인 있어요를 좋아했는데 김연자의 소속사 대표는 신철과 친분이 있었고 신철은 윤희상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인생의 찬가를 주제로 한 노래를 원했던 김연자는 윤희상에게 작곡을 요청했으며 발라도와 같은 노래를 기대했던 김연자는 윤희상이 작곡한 노래가 빠른 템프의 EDM이어서 당황했다 김연자가 윤희상에게 노래를 못하겠다는 말을 전하자 윤희상은 김연자에게 가이드 녹음이 담긴 노래를 다시 보내주었다 그러나 김연자는 가사가 너무 많고 숨이 가쁜 노래라는 점 트롯에 맞지 않는 청년층의 노래라는 점 때문에 일찍 접었다고 합니다 2016년 7월 10일에 방송된 KBS 1TV 열린 음악회에서 그룹 엑소의 뒤를 이어 노래 아모르 파티를 불렀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2017년 3월에서야 추천 트윗이 올라왔고 이게 여기저기 퍼지며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처음 발표 당시에 활동을 일찍 멈췄던 김연자의 노래 아모르 파티는 놀랍게도 전무후무한 폭발적 반응으로 역주행에 성공하며 김연자의 대표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경축 김연자 결혼 선택하다 일본 엔카의 여왕 일본에서도 항상 한국을 사랑하는 가수 일본 오리콘 엔카 차트 15곡 1위를 차지했다 일본 QR을 요청하는 일본 팬들도 많았지만 김연자는 원치 않았습니다 한복을 사랑하는 가수 김연자님을 소개합니다 김연자님의 한복 사랑은 유별라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TV 프로그램에 한복을 입고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때문에 일본 극우들의 표적이 되어 많은 협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활동 시 한국인이란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많이 받았지만 오로지 실력 하나로 모든 것을 제압한 것이죠 물론 한복은 지금까지도 디노소에서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녀가 입는 한복은 특수 제작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한국의 기계를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화려하고 큰 자수가 박힌 한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류가 커져서 자기가 굳이 한복을 입어 한국을 알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씨름판에서 유명한 천하장사 만만세를 부른 가수이며 공명은 천하장사로 1986년에 발표했습니다 트롯 여왕 김연자 그녀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출생 1959년 1월 25일 62세 데뷔 1974년 말을 해줘요 일본 엔카의 여왕 김연자는 18세 나이에 일본에 진출한 대대에 그땐 일본어도 문화도 모르고 무작정 일본으로 갔다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3년의 활동에도 김연자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큰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던 김연자는 아침에 나라에서로 다시 일본에 진출했고 결과는 대성공 김연자는 일본 레코드상을 휩쓸며 엔카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김연자의 결혼과 이혼 전 남편은 제1교포 2세 김호식 일본명 오카 히로시 지휘자 겸 앨범 프로듀서 김연자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사장 유명 제주 오케스트라 클리어 톤즈의 악단장 예총 일본 지부장 김연자와 18살 차이며 김연자의 어머니와 2살 아버지와 7살 차이다 가수생활 30년 동안 김연자가 번 수입만 적어도 100억엔 이상 하나로 1400억원 이상입니다 김연자 이혼 김연자 남편 김호식씨는 한간에는 일본 야쿠자라는 설도 있었고 북한 김정일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 등 여러 소문들과 성격 차이로 김연자와 남편은 지난 10년간 깊은 갈등을 겪다가 김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다가 몇 번씩이나 말을 받고 김연자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5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위자료를 단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가수생활 30년 동안 김연자가 번 수입만 적어도 100억엔 이상 하나로 1400억원 이상이나 된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김호식은 이혼 재판정에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답니다 김연자가 요구한 월급 100만연도 들어주지 않고 위자료나 재산 분한도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부부가 아니라 노예 계획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동안 김연자의 남편은 자기가 모든 경제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연자는 30년 동안 살면서 은행에도 한 번 못 가보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남편이 아이 낳는 것도 거부해 위자료도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자기 목소리로 가져가버리고 김연자를 빈털털이로 만들어 내쫓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에서 활동하느라 김연자는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해 평생 한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죽어라 노래 부르며 고생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김연자 자신도 그렇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런지 김연자의 어머니는 처음엔 김연자가 그래도 얼마라도 해놨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사위가 그 돈을 다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혔다고 하네요 어린 나이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앤카의 여왕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며 누릴 줄 알았는데 30년 만에 남편에게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했다니 너무나 안타깝네요 오늘의 양식 시편 84편 5절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트론 여왕 김연자의 새로 찾은 사랑 이야기 김연자 소속사 대표와 설레는 열애 중 올해 꼭 결혼 가수 김연자가 예비 남편 소속사 대표 홍상기를 공개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소속사 대표와 결혼을 발표한 김연자의 일상이 전해졌다 김연자 결혼 선택 예비 신랑이 소속사 대표 김연자는 결혼을 선택했다 50년을 알았다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알았던 사람 이라고 말해 주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남편 홍상기는 김연자와 깊은 인연을 회사하며 자네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학원을 다녔다 김연자는 예비 남편을 자기하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냈다 스튜디오에서 그는 둘 다 자기하라고 부른다 홍상기 사장이 뭐야 처음에는 사장님이라 그랬더니 야단치더라 사장이 뭐야 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연자의 매니저 소개 예비 신랑 홍상기의 아들과 사위 김연자는 자신의 두 매니저를 공개했다 매니저는 김연자가 결혼을 발표한 소속사 대표 홍상기의 아들과 사위로 김연자는 결혼과 동시에 아들과 사위가 생겼다 가족이 생겼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들리 천만장 이상 판매 1981년 3월 13일 노래의 꽃다발 3집 발매했으며 360만장 팔렸다 한국의 메들리 열풍이 일어났다 3집이 카세트 700만장이 팔렸다는 기사도 있으며 만약 360만장 팔린게 메들리 시리즈의 합산이 아닌 꽃다발 3집이면서 LP고 3집 카세트가 따로 700만장 팔렸다면 합계 1천만장을 넘는다 놀랍게도 김연자는 노래 꽃다발 시리즈 덕분에 집을 둘째 샀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찬 튜브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연자님과 새로운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찬 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드 metropolitan 넓은